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의 예능게임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세상에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배틀그라운드 예능컨셉 랜덤시참 듀오로 진행하는 명장의 태조왕건메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랜덤시참 듀오로 코리아서버로 진행하고요 태조왕건성대문호사를 통해서 과연 한국인분들은 태조왕건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하고 리액션을 해주고 함께 게임을 해나갈지 아프리카 방제 오케이 아프리카 방제 오케이 아아아 누룸 나오겠죠? 안녕하세요 잠깐만 말을 해야 되는데 아프고 만들려요 안녕하시옵니까 시종일관 태조왕건으로만 형님 어디좋아하세요? 저는 집을 좋아합니다 집이요? 저는 형님 폐하 저는 형님 폐하가 가잔데로 가겠사합니다 여기가요 어디시옵니까 아아 이제 봤사합니다 여봐라아아 마차를 끌어라아 마차를 끌어라아 형님 폐하 저 태조왕건 아니 명장왕건 맡겨만 주십시오 목숨을 바쳐 싸우겠사옵니다 유쾌하신 분이시네요 형님 폐하 1등시켜주세요 알겠사옵니다 마이크 볼륨좀 업그레이드 해주십시오 출발이옵니다 형님 폐하 아 녹이라고 오케이 잠시만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오 야야야 아 저요? 예 자 명장예능게임방송 명장TV 명장의 태조왕건메타 랜덤시참 듀오로 하고 있습니다 어 상당히 웃음이 벌써부터 이제 만개하신 우리 시참러분과 함께 하는데요 선생님은 실력이 어느 정도 되세요 저요? 네 어... 가만히 있으면 죽일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럴거면은 훈련소 가야죠 훈련소 아직 안나왔더라구요 맞싸웁니까 형님 패야 태조간건 아쉬웁니까 드라마요? 맞싸웁니다 ㅋㅋㅋㅋ 제가 사극을 잘 안봐요 아 그렇사웁니카 사극을 몰라도 웃음을 터뜨리게 한다는거 명장의 태조왕권메타 일단 성공 그 사람 구하시나요? 무슨말씀이죠 그게? 잠시만요 여러분들 아 네 방송같은거 하고 있습니다 자 명장 예능게임방송 명장TV 어 누가있나보네 깜짝이야 아프리카TV 명장검색 카카오티비 명장검색 유튜브의 명장검색을 통해서 생방송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카인드리님 친절한 리인가요? 우선 그런데 친절한지는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제가 친절한지 안한지는 제가 한번 판단해보도록 할게요 시참을 구한다는건 아니구요 시참을 한다는거죠 지금 제가 랜덤디오 시참을 진행을 한다 좀 다 털었나요 여기 음 음 배탄 보정기 남아요 AR 보정기 없사합니드 보트같은게 하나도 안나왔네 맞사합니꺼 헬멧도 없사합니드 따발총이 안나오네 주의 태조왕권메타는 목이 많이 살았습니다 맞사합니꺼 어 사극가나요 사극메타 한번 가시죠 한번 네 아 우리 시참하고 싶다면은 어 구독을 하시고 명장TV 유튜브 구독하시고 그리고 네 구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네 안쪽으로 갈게요 따라갈게요 그냥 제가 제가 리더 하라구요 아 그럼 제가 갈게요 제가 알겠습니다 어 아 여기 안 터지고 가시네 아 어디요 요 밑에 띵띵띵하네 뗄게요 이거 오케이 오 미미님 명하 미하 여기 여기 털었나요 다 여기 미미는 다람쥐님 추천조치요 아이 좋아요 유튜브 명장TV 구독까지야 사내 입에 들까요 입에 입에 들까요 예 아무것도 없어서 뭐든지 다 왔습니다 맞사합니꺼 형님 폐하는 개혁에 남는 사극이 무엇이옵니꺼 사극이요 맞사합니꺼 맞사합니꺼 요것도 사극인가 요거 잘생긴 해 나왔던거였잖아요 구름의 달빛인가 흐흐흐흐흐 아 그럼 뭐였더라 여러분들 구름에 구름에 그린다 구름에 구름에 그린 달빛이었나 뭐 아 뭐 있었는데 잘생기네 너무 아주 재미있게 왔어요 예 날아오십시 아 좋사합니꺼 어디가셨지 아 여기구나 예 보정기 뒤에 나와요 아 김수현 나왔었구나 보정기 없어야죠 네 아 아 저 남아요 아 남아요 오케이 어 저 6인데 여기 아 여기 맞사합니까 감사합니다 6배 어딨어요 6배 가지세요 아 네 4배 드릴게요 4배 4배 드리고 네 물물교환하고 출발하시죠 2배는 쓰시는거죠 아 2배는 좀 쓰려구요 예 갖고 있다가 저 이왕 예 안그래도 저 솔로로 1등먹은 사람이에요 예 아유 뭐 근데 둘이 하면 저 실력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잘 들키니까 아 그렇사합니까 왜 자꾸 안좋은 소리만 아시옵니까 그거봐라 주리를 틀어라 예 배하 잘하면 되요 이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가까워요? 우웅 했는데 지금 안들립니다 오케이 잠깐만요 좁아 이렇게 책상이 도트나탕도 안들리네 도트 아 이제 EBL 들까요 일단? 도트 드릴게요 일단 도트 드리고 왜냐면 제가 M16이나 이런게 없으니까 자 도트 드렸어요 대창도 일단 갖고 계시고 붕대 갖고 계시고 붕대붕대 갖고 계시고 혹시 모르니까 침탈 갖고 계시고 오케이 출발 구상 있습 구상좀 드릴까요? 아예예예예예 오케오케오케 아 닛갑하시네요 카인들이 많네요 아 배들이 아니야 배들이 아니야 아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겠사합니다 이 앞에 집을 털겠사합니다 여긴 안털린거 같사합니다 여기는 안털린거 같사합니다 빨리 여긴 안털었을까요? 빨리 먹고 가야될거 같은데요? 진짜 안털었네요 진짜 안털었네요 알겠습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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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빨리요 바로 갈까요? 안돼 안돼 좀 털고 가야되요 1분 40초 오케이 나이스 엠포다 그렇지 게임 끝났다 엠포 내가 먹었으면 게임 끝난거야 어 뭐야 배리.. 배리 m762 이 Portland 이거mo예요 새로나온 총이요 오오... 이게 좋나요? 좋은데 속이?" HICA 아아 막 흔들려요 사방으로 너무 흔들려요 그런데 연사력이 엄청나요 엠폴 수준이란 얘기도 있고 어허 빨리 먹어야되요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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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갈 준비를 해야됩니다 이제 어이 되게 어 예? 사배 필요없으신가요? 사배 필요없어요 오케이 어 벌써 가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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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가시죠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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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을 하는데 어디로 갈거냐면 요정도쯤으로 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직 달면 할만하다고 이야기가 나오네요 아 그래요 음 자 어이구 자 현재 명장 예능게임방송 명장TV 생방송으로 잘 보고 계신 분 손 손 빠바바밤 빠바밤 빠바밤 손 감사합니다 벌써 우리 둘 빼고 듀오 였습니까 듀오 였습니까 좋습니다 솔로 같은데 네 여러분들 아아 군주님 생일 축하합니다 좋아요 축하드립니다 네 군주님의 생일 축하 진심으로 축하 축하드립니다 계속 가요 계속 가요 계속 가요 네 계속 가요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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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only 어디로왔지 얘가 저 여기 전 지금 테 beats 털렀어 배퍼 털 pinch 저런걸 노리면 안되요 사이드로가자 빨리 보세요 빨리 예 오케이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자 이거 85 아이스 오케이 저기있다 수류탄하나 던져주실수 있어요? 잠시만 저 키트 하나만 먹을께요 네 오케이 수류탄이 없어요 저장 아 괜찮아요 만약에 아 쟤 살리려고 가네 살리러가죠 어 잠깐만 화킬할께요 네 어이씨 아아아아악 디찍이 잡아야돼 아하하에이 에이 흐이 히힉 어윽 고생하셨어요 아직 안죽었잖아요 왔다 잘가시옵소서 형님 폐야 고생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명장TV 유튜브 우리가 한거 업로드 되니까 구독하러 놀러오세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아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명장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자 한번으로는 아쉽죠? 그렇기 때문에 한두판 더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잘라줘야 재밌어요 잘라줘야 제맛 명성 됐다 엠리크스 자 이분 마이크가 있을까요 과연? 마이크 있는거 같은데요? 태조 왕건 메타 큐! 아 형님 폐야 반갑사옵니드 태조 왕건 아니 태조 명장이옵니드 여봐라아 1등 갖고 오너라 1등 갖고 오너라 어디로 가시겠사옵니드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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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겠사옵니드 마이크 마이크 아 아 하하하 좋사합니다 이야 저금력 뭐야 와 역시 인간은 저금력의 동물이에요 자 하나 둘 셋 점프 제트 자 명장의 예능게임방송 명장TV 명장의 배틀그라운드 랜덤시참 듀오 예능컨셉 태조왕건베타 진행하고 있습니다 2라운드 엠리크스님을 만났데요 형님 폐야 네 내라고 옛날 사람들이 내라고 예 아닌가요 알겠사합니다 일단 형님 폐야 배틀그라운드 실력이 어느정도 되시옵니 캬 총 300시간 정도 했습니다 저는 시간을 물어보지 않았는데 시간으로 따지면은 제가 선배이옵니다 장군 아 아 자네 왔는가 여보라 옆에 털러라 아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아 그래야지 이집 네 이집의 한팀이 갔습니다 뭐라 아 살해야되겠는데요 여러분들 베릴 응 방금 무슨말 하셨사옵니꺄 아 이게 패치가 되서 베릴이 나왔습니다 아 베린이 베릴 베릴 벨 벨 아 그 총 되게 이야기가 많던데 어떤가요 아 저 지금 처음 써봐요 어 사이가가 낫겠죠 여러분들 아냐아냐 엄마 품을 들자 오케이 아 나도 저거 한번 써봐야되는데 아 스크스가 미안하다 사랑했다 스크스가 나왔네 오케이 사랑했어 기억할게 오케이 자 자기장 잡혔구요 안쪽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여기 형님 폐야 여기다 털었사옵니꺄 다 털었습니다 안 털었구만 먹을게 있사옵니다 남겨놨습니다 남겨놨습니다 하 아 순발력 뭐 무엇이옵니꺄 알겠사옵니다 여기 베릴이 있사옵나이다 설마 지금 제 얘기하는 것이옵니꺄 베릴이니 오오 아 이거 써봐야되나요 이거 근데 이게 어 이거 좀 어렵다던데 다루기가 까다롭다던데 어 이거 7탄이에요? 어 7탄이네 와 7탄스럽게 생겼다 이거 약간 데미지틱하게 그죠? 7탄스럽게 생겼네 근데 대창이 어디간거같은 느낌이 자 이동할게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기다리고 있었사옵니다 아 맞사옵니까 여러분들 목이 아픈 관계로 예 슬렁슬렁 예 넣었다 뺐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예 아 물론 예 성대모사를요 네 총을 데미지 쌩글로 하우 하우 갑자기 시청자분들까지 어 우리 명장티비 시청자 시청자 팬분들까지 지금 어 사곡화되나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예 아 놀때 제대로 놀아야죠 흡수력있게 현재 명장인인겜 방송 명장티비 생방송으로 잘 보고 있는 자는 손을 들도록 하여라 예 폐하 손 손 손 발든자는 누구인가 손 손 손 손 손 손 손 어 앞에 손 어디어디 어디요? 어 방 어디 어디에 손 잘못들어쌉니다 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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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주시옵소서 알겠사옵니다 알겠사압니다 일로와 죽여달라 어 왜 왜그래 어허어어어이 한 남자가 두입을 하다니 알겠다 공예는 이 다음 메타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짧게 명장TV 명장 예능게임 방송 아세요? 선생님? 아니요 잘 몰라요 다시 갈게요 명장TV 명장의 예능게임방송 아세요? 아 알죠 아 역시 또 명장TV 글로벌화가 됐네요 네 유튜브에 명장TV 검색하시고 구독좀 부탁드리면서 선생님과 저희플레이는 명장TV 유튜브 업로드 되니까 본인의 플레이 즐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로 가면 안될거 같아요 꺼꾼 예 총소리가 나니까 어 가까워요 우회전하겠사합니다 알겠사합니다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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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종소리를 내었는가 어 잘 아시네 어 이 다음 메타에 한번 해볼건데 어 선생님 한번 그러면은 합을 맞춰볼까요 한번? 선생님 궁예를 잘하세요 아니면은 태조왕건을 잘하세요 다 달러 네 다 부정한거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어떤게 좀 편하세요 아 저 다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자네 왔는가 그러면은 부르셨습니까 형님 폐하 이렇게 어 자네 왔는가 아 부르셨습니까 형님 폐하 이거 무슨 옆집 뭐 고시생이 말하는거 아니야 하하하하하하 아니 무슨 옆에 뭐 공부하다가 갑자기 네 아 예 아 이거 3번 사물함키는요 약간 이거 사소하냐 사소 네 약간 너무 너무 아픈데 약간 느낌이 힘차야죠 장군 장군이니까 아이 큐 어 자네와 오 빨리 뛰어야겠다 어 자네왔는가 부르셨습니까 형님 폐하 형님 폐하 어 자네왔는가 부르셨습니까 형님 폐하 아 부르셨습니까 형님 폐하 안불렀는데 하하하하 어 이거 공부가 약하구만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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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어머니 문좀 닫고 아 엄마가 이상해 보이시네요 예 이렇게 자꾸 아들이 아 자꾸만 이렇게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데 앓는 소리를 하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일단 네 엄마클이가 또 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극화 돼야 돼요 여러분들 엄마클이 아니죠 예 어떻게 보면 어 씨 어마어마 아 제발 제발 형님 폐하 어이 뒤져 싸웁니다 뒤졌단 말이옵니다 어 자네 엄마클이 아니라 이거 배신클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선생님 명장티비 아프리카티비 명장검색 카카오티비 명장검색 트위치의 명장 유튜브의 명장검색 이 네개중에 편한거로 명장티비 놀러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300명이 기다리고 있을거에요 지금 바로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300명은 나중에 자 마지막 한판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판만 더 태조 왕검 메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자분들이 한번 걸려야 혹은 남자분들이라도 약간 반응에 리액션이 확확 괜찮은 분들 걸리면 더 좋겠는데요 크흐 아 죄송 인간미 인간미 2천명이서 줄었네요 네 자 약간 네 비범방 걸었다 치고 마이크 켜졌었어 아아 중구마? 다시 가야될거 같은데요 이건 깜놀하게 깜놀시키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음 아아 형님 폐야 태조 왕건 아니 태조 명장이없니다 태조 왕건 아니 태조 명장이없니다 무료자 싸웁니까 형님 폐야 아 아 아깝습니다 방금 전판처럼 이렇게 사곡화 자연스럽게 센스있게 되신 분들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네 선생님 즐겨마십시오 뿅 아 센스남 센스녀를 찾아서 윈스턴 목소리인줄 ㅎㅎㅎㅎ ㅎㅎㅎㅎ 어 저분 그래도 방금 그 전판은 지금판 말고 전판이 있었던 분은 딱 그래도 어 따에 흡수력이 좋았는데 어우 스폰지인줄 알았어요 네 딱 막판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하고 이제 궁예 메타 왕.. 아 태조 왕건 궁예 메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명장 방파수 1이 난 다음에 명장을 잡아라 하면 개꿈잼인데 특구잼인데 아 그렇게? 어? 안잡혔네? 다시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딴딴딴 출발 이거 나오네 이제 여러분들 그죠? 키가 나온다 헌터XXX47 자 한번 말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나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47때문에 아니라 약간 원초적인 단어 쓰면은 과연 어떻게 센스가 있을지? 아아 음 흠 아함 아 나갔어 으흠 세방에 나가버리네요 세방 으흠에 야 궁을 엿다 써버렸네 아이참 말을 해줘야되는데 어제 슬슬 새벽일 라면님도 이제 눈팅하듯이다가 이제 점점 이제 명팬 명팬으로서 약간 채팅 참여하시네 네 슬슬취한 줄 알았겠다 파운딩 파운딩이 파운딩 그게 아니죠? 음 어? 안녕 아 반말하면은 왜케 하기가 싫지? 여러분들 일해야겠지 일해야겠죠? 음 형님 형님 폐야 태조 왕건 아니 태조 명장이옵니다 부르셨사옵니깍 하하 아하 흫 좋아한다 하하 좋아하네요 좋아하네 예 아 어딜 가시겠사옵니꺼 나이가 어릴거 같애요 이 친구는 어딜 가시겠사옵니꺼 아 이새끼 말버릇이 뭐라구요? 그 컨셉 계속 잡을거에요 아 좀 안타깝네요 이렇게 약간 일단 따라하는 가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안타깝죠? 내 쌍이라고 이렇게 욕하면 안되는데 반말하고 그죠? 제가 죄송해요 그 컨셉 언제까지 할거에요? 다시 해주시면 안돼요 말 잘 들으면 생각해보겠사옵니꺼 마이크가 너무 작게 들리옵니꺼 마이크가 너무 작게 들리옵니꺼 너보다 나이 많아 인마 욕하면 안돼 알았지? 아니 넌 그건 안돼 너무 재밌어요 뭐라고? 너무 재밌어요 아 재밌어? 애팬될거 같은데 그래 애팬해야지 근데 형말고도 게임할때 반말하고 욕하면 안돼 알았지? 이쁜말 하자 아 알았어요 어 좋아 자 명장 예능게임방송 명장의 배트그라운드 예능 컨셉 메타로 진행하는 랜덤 시참 듀오 파운딩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요 아니 사극이죠? 그럼 사극화 되어야겠죠 아아 바장군 바장군 왜 말이여 학교에서 그러고다니냐 어 말이 없사옵니꺼 파장군 우지 대답이 없사옵니꺼 아아 아아 잠잠잠잠잠 아아 아아 콧물이 나오고 미치겠사옵니꺼 아아 순종 순종 고르고 아아 아 리얼이야 개조사옵니꺼 아아 파밍을 빨리하시게 파장군 파장군 그럼 받기만한.. 야이씨 디브앤테이크가 있어야지 어찌 받기만한단 말이오 파장군 파장군 소리 지를 필요는 없어 잠시만 어 왜 바보이신거 뭐라고? 바보이신거같은데 왜 어허 누구인가 어허 에미사 놓쳤거 누가 내 에미사 갖고나는가 아아암 노오오오오오 야암 내 방송이다!! 잊지 총알이 없단말인가 무 Copy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맨치 나가기를 아이.. 좀만 더 해볼까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뭐라고? 모르는거야 친구야 네 형 어..우리 파운딩님은 어떻게 뭐 이 시간에 안자고 뭐해요? 뭐하다가 배운거에요? 지금 발음 자체 새는거 보니까 약간 지금 사춘기다 맞죠? 사춘기 오케이 인정 확인 예 확인 약간 스퍼스 생각나네 내 방송에 어.. 일단은 알겠습니다 내일 학교 가야된다고요? 학교 가야되는데 지금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안갈려고 생각중입니다 안갈려고..야 학교를 안가? 학교를 왜 안가? 학교 가야지 대신 가주실래요? 아 나갈까? 그냥 이 매치.. 매치 나갈까요 여러분들? 아 좀 불편하네 대신 가주실래요? 아 역시 그.. 걷잡을 수 없는 그.. 급식의 그.. 직진본능 아시죠 여러분들? 막 던지는거.. 어 베리다 베리.. 대신 가주실래요? 덜덜 여기서 상대편 안보이죠 뭐라고? 상대편 안보이죠 뭐라고? 잠깐만 이..위에 있는거 같은데? 일단 가 2팀 으어씨.. 어 야 뭐야 야 아야! 문 대.. 우와아아아!!! 진짜 개 어이없게 베리니한테 아 설마 이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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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어딨는데? 한 명 있었는데? 어 옆에 있는데 한 명이 다가 아니거든요 오른쪽을 어 네 명장검색하시고 눌러오세요 네 뽕 뽑았으면 나와야돼 예 아이스크림 다 먹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먹으면 처리해야지 급식의 견문색팩인가 급식들은 이게 뭐 고쳐야지 이렇게 하면은 그걸 또 그렇게 안받아들여 예 형 나왔어? 아유 어서오세요 백민재님 방금 했던 분 아니죠? 네 자 명장 예능게임방송 명장의 배틀그라운드 태조왕건메타였습니다 유튜브에 명장TV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고정